안녕하세요. 논문읽어주는 소유의사 유성용입니다. 수익목적이 유튜브는 아니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격려가 됩니다. 이번엔 개의 비강종양치료 후 재발시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종양은 결국 재발합니다. 특히 종양성질환이 가진 노령의 개의 고양이에서의 1년은 사람에서의 6에서 7년 정도의 기간에 해당되다 보니까 1년간 재발이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 결국 재발하는데 재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치료를 하는 데에는 종양마다 그 전략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림포마의 경우에는 레스크 퀴모가 있고 뇌종양의 경우에는 방사선 재조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비강종양의 경우에도 뇌종양처럼 방사선 재조사를 시도한 보고들이 있긴 한데요. 이게 80년대에 여러 종류의 종양들에 대해서 폭넓게 재조사를 연구했던 논문도 있긴 한데 비강종양만 따로 모아서는 연구로 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2010년에 상대적으로 케이스 수는 좀 적긴 하지만 11년 동안 9케이스의 비강종양 환자들에 대해서 방사선 재조사를 한 결과를 VRU에 발표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재조사를 받은 환자들의 중위생존은 총 30개월 정도 이 정도로 보통 방사선 단회치료 시 알려져 있는 8개월에서 19.7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20개월 정도까지의 중위생존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게 장기 생존 예우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좋은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록 9케이스가 아주 충분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포문을 여는 파일럿 스터디론은 훌륭합니다. 제가 쓴 파일럿 스터디 논문도 환자 5케이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어요. 이 논문에선 두 번째 주사 시 다시 종량이 프로그레션 되기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았는데요. 케이스 수가 적었던지라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입증해내지는 못했지만 산술적으로는 첫 치료 후에는 513일 정도 두 번째 치료 후에는 282일 정도 이 정도의 프로그레션 프리 기간으로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논문 내에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두 번째 주사하고 나서 프로그레션 프리 기간이 좀 짧은 게 확인이 되긴 합니다. 이런 방사선 재조사를 한 게 아무 근거 없이 처음 시도를 해본 건 아니고요. 이니 쪽에서 나름 부작용보다는 이득이 더 많았다라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도를 했던 연구였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들 재조사를 했을 때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아홉 케이스 중에서 두 케이스는 시력을 잃기는 했지만 나머지 환자들에서의 부작용은 삶의 질에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라고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그렇지만 아홉 케이스만으로는 그 신뢰도가 아주 높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주로 차용하는 논문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분야의 연구에 선구적인 역할이 한 자료 정도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스페셜리스트는 아주 부지런한데요. 제가 좋아하는 적어도 30 케이스 혹은 그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13년 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JAAHA에 나온 자하에 나온 자료인데 총 37 케이스를 대상으로 한 자료입니다. 적어도 두 번 이상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 37 케이스의 중위생존을 봤을 때는 총 450일까 15개월 정도를 환자들이 생존을 했고요. 그리고 알려져 있는 단회 방사선 치료를 통한 중위생존이 8개월에서 20개월 정도인 걸 생각하면 그 기간들의 평균보다는 높으니까 제 기준에서는 납득할 만한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치료 후 두 번째 치료를 받기까지의 중위값은 얼마가 나왔냐면 한 150일 정도, 대략 한 5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범위는 대략 한 한 달부터 15개월까지 다양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그래서 주로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차 때 방사선 재조사 여부 결정을 위한 CT 리책을 보통 권장해 드립니다. 환자의 상태만 허락한다면 3개월 간격으로 CT 리책을 하면 좋지만 매번 마취의 부담이 있다 보니까 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 텀을 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37 케이스에 대한 이 연구에서 방사선 재조사 시점으로부터의 중위생존값을 이렇게 봤을 때는 대략 한 6개월 내외 정도 180일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재조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생존값은 확실히 처음 치료를 했을 때보다는 그 기간이 좀 짧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통해서 생존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도 또 짧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생존기간을 늘려주는 건 아니지만 콕스2 인이비처를 병행하면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게 2015년 VRU에 나온 이 자료를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의 비강 종양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은 전반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그 이외에 좀 희귀한 사례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자면 먼저 고양이에서는 매우 흔하지만 개에서는 굉장히 드물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케이스를 볼까 말까 한 정도의 개에서의 비강 림포마 케이스 여기에 24 케이스 모으는데 10개의 병원에서 16년 동안 데이터를 모았대요. 굉장히 드물죠. 림포마 하면 키모가 되게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고양이에서의 비강 림포마와 마찬가지로 로컬 컨트롤이 환자의 생존 내지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하지 않고의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임상을 하면서도 딱 한 케이스만 경험했었던 개의 비강 MCT도 그 보고자료 한 4 케이스 정도 모아가지고 캐나다 저널에 나온 게 있는데요. 이 리포트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안 했어요. 27에서 134에 산 제 환자의 경우에는 비록 단독 케이스긴 했는데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알려져 있는 생존 기간보다는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개에서의 비강 멜라노마 등의 희귀한 사례가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어요. 케이스는 적지만 다른 나라에서의 리포트 또한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근무하는 병원의 특성상 전국의 종양 환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경험해 볼 수 있는 케이스였던 거지 이게 어느 한 지역에 해당되는 환자들만 본다면 평생 임상을 하면서도 보지 못했을 그런 케이스들이라서 이런 희귀한 사례들은 자세한 예후나 치료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해 드려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